다음 문제가 이제 61쪽에 21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21번은 좀 별표 한번 해두시고, 별표 한번 해두시고, 거기 설명 중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자 뭐라고? 지적도에, 왜 문제 자체가 이제 경계점 좌표등부를 갖춘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에 제명 앞에가 아니라 제명 끝에라고 그랬죠? 제명 앞에가 아니라 제명 끝에요. 끝에, 원래는 이제 뭐에요? 원래는 요즘은 좌표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글자 고치고 두 글자 고치고 이 사람이 조금 연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합격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은퇴해서 시험 문제 안내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 유형이 바뀔 수 있으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자 끝에다, 끝에, 앞에 아니라. 자 그게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지적도에는, 지적도에는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할 수 없음이라 그랬죠? 없음 동그라미 치고. 있음이라 하면 틀린다 그랬죠? 자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 한 자리에요. 그래서 축촉이, 축촉이 뭐에요? 어디부터? 육천분의 일부터, 육천분의 일부터 어디까지는? 천분의 일까지는 당연히 뭐에요? 1제곱미터는 아니고, 자 600과 뭐라고? 600과 500분의 일은 0.1 소점 아래 있죠? 자 제곱미터의 한 단위까지 그랬으니까,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목부 수반지역이니까, 0.1제곱미터의 한 단위까지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측량은, 아까 좌표면적 계산법 있죠? 아까 20번에서, 자 한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3번 5번, 경계점 좌표목부 같은 지역의 지적 토지는, 지적확정 측량 또는 축첩변경에 의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은 한마디로 뭐에요? 지적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2번, 여러분 별표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시험문제 나온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연결 중 옳은 것 그랬는데, 일단 1번의 토지대장의 면적, 자 경계들을 하면 안돼요. 면적은 맞아요. 면장이니까, 경계는 도면에만 있는 거에요. 자, 이메다장에는 뭐에요? 건축물이 구조, 아까 위치 나오면 구조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나오면 도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지연본부의 소유권 지분과 이동사에는 대장이 있고, 4번은 뭐에요? 대주권 비율은 맞는데, 지목은 목도장이에요. 5번이 공대나운소 대장, 그래서, 자 이 4가지에는 소유자 표시가 되어있고, 소유권의 변동원인과 날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유지연본부하고 대주권 높이는,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니까, 소유권의 지분이 더, 자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에? 62페이지 보시면, 자 23번 문제도, 23번하고 뭐에요? 24번이 같죠? 24번을 별표하고, 24번만 보겠습니다. 자, 물론 23번은 거기, 2번에 그 색인도 있죠? 색인도는 뭐에요? 색인도는 십자가, 도면에 등록된 거에요. 도면에, 색인도는 도면에 있는 거니까, 그게 틀린 것이고, 24번은 이제 별표하시고, 틀린 걸 했죠? 토지대장, 그래서 소재고위번호 맞고, 이매대장, 소재지원 공통, 개별공식이니까 맞고, 대주권 높이, 그죠? 건물명칭, 대주권 비율 맞고, 공유지연본부, 4번이 틀렸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어디에만, 자 특히 3번에 대주권 비율과 건물명칭과,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3가지는 공유지연본부에 놓고, 어디에만, 대주권 높이만 있어요. 자, 이매도 경계와 위치, 그건 맞는 얘기다. 4번이 틀렸다, 4번이. 자, 여러분 거기, 약간 미스가 나서, 잘못된 재촬영부를 촬영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